유타대학교에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FMEd Film Festival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해로 제3회를 맞은 FMEd Film Festival은 매해 유타대학교 영상영화학과가 주최하는 행사로 영상영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. 17일은 메가박스 송도점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학생들의 작품 상영회를 진행하였으며 총 2시간 동안 12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고, 이후 오후 9시 30분부터는 관객들의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. 18일에는 캠퍼스 내 6층에 위치한 켄압 상영관에서 시상식이 이루어졌습니다. 시상식은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해 8시 30분에 종료되었으며, 오후 9시까지 기념촬영을 할 기회 동안 주어졌습니다. 학생들은 이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많은 영감을 얻고 또 재능을 뽐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행사의 주최자인 영상영화학과의 주임 교수인 저스틴 슈엔트는 행사를 주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영상영화학과 학생들의 발전과 미래를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. IBS 변재니입니다.